. . . . . . . 저리 먼저 눈을 감상하자 먼저 다섯 개 솔로 심호흡 5가지 요새는 시간이 많아 7가지 5가지 아까도 안 보여 안녕하세요 삼성라이언즈 팬 여러분들 저는 이번에 SKYONCE에서 삼성라이언즈로 트레이드된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 시즌 SK에서 좋게 출발을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친 성적으로 마치게 돼서 굉장히 아쉬웠는데 일단 제가 이번 트레이드를 계기로 전환점이 생긴 거라고 보고요 일단 제 기대치에 있는 모습을 내년 삼성라이언즈 파크에서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 기대치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B씨는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 실력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팀 목표는 일단 첫 번째로 가을 야구 가는 게 첫 번째 목표고 개인적으로는 저도 30분만쯤 한 번쯤 넘겨버리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